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격돌이었어요. 도시 남녀의 대결. 특히 도시 여자들 우리 청팀은 너무너무 잘했다. 옷도 똑같이 입죠. 옷 비싸게 입고 산 거야. 아니, 근데 우리 백팀은 너무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청팀이 나가서 노래하는데 와서 응원해 주시고 그런 거 보셨어요? 그리고 여의도가 옛날에 비행장이었다는 거 가사에서 들으셨죠? 우리가 비행장에 있는 거야,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지는 제5회전은 유망주들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청팀에서는 원준이항 율동에 갔습니다. 그리고 백팀의 이형준군이 스탠바이 오고 있습니다. 원준이항! 원준 유망주가 앞에는wright 앞으로도 도와주세요. 는 유망주가 앞에서는 원준이 몬 ramparts 군와이 일 advertising. 진한하리의 시 Sen sıdיף이 섬 beyond 이 berries ed creamy. 그IES 영상은 옆에 보관acht کے 하나만 보면 은행을 하면 빛이 되더라구요den grupo against grupalta 호주의 등과는 한국에 강한ل산 330의 과장인 의료가 등经사 유망주를 하는 불이で 확신하지 Fool me if you are. 반드시wnX5m이에요. 일 россов!", 예예 столько dissolORCorps الأ gang주지만 Elite Rugują miliar 정özuel 부大的 일들을 어 2010 내 마음은 너무너무 답답해 바벼만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은 가고 헤어져 돌아왔을 땐 고장은 안녕이라고 미워 그대는 미워 미워 그대는 미워 속상한 이 마음은 어떻게 어쩌면 좋을까 그대는 너무너무 똑똑한 그대는 미워 미워 어제 따로 따로 우린 못 만났네 따로 따로 우린 못 만났네 하나도 따로 따로 우린 못 만났네 하나도 따로 따로 우린 못 만났네 하나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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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못 만났네 하나도 따로 따로 우린 못 만났네 하나도 따로 우린 못 만났네 하나도 따로 우린 못 만났네 하나도 crooked 하나도 ча체 무기가 하ít 하나도 돼 자랑 hatten 지겨운 것처럼 시킴 때고 있는 저 표정 조심해 그대로 휘뜨면 안 돼 그 누구도 몰라 사랑도둑인지 바보처럼 몰라 두비두비두비두비두 아무것도 몰라 사랑도둑인지 그건 바로 사랑음치기 살금살금 눈치 보면서 이를 저를 마음껏 보고 좋아한다고 사랑한다는 말 먼저 듣고 싶은 저 표정 조심해 눈치를 챌지도 골라 조심해 눈치를 챌지도 몰라 예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